대전 MBC는 반환점을 돈 민선 7기 각 지자체장들의 지역의 주요 현안과 계획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홍장 당진시장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국명 속에 충남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진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었고요. 아무래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당진시에서는 빠른 역학조사를 위해서 예비 인력 30명을 증원하였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실천을 위해서 마스크 쓰기 운동과 함께 50인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 설치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감염병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 천안과 아산, 당진 지역은 충남 인구의 절반이 집중돼 있고 특히 충남 산업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산업이나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요? 당진시는 이러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올 상반기에 종군당 건강을 비롯해서 37개의 기업을 유치했는데요. 약 3,300억 규모의 투자 유치와 함께 8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응책으로 일자리 주 협의체와 고용 유지, 선제 대응 TF팀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자금이 여계 유출 방지와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당진 사랑 상품권을 도입하고 이번 추석 명절에도 약 60억 원이 당진 사랑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 대안으로 한국판 뉴딜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각 지방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 유치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난 8월 14일에 당진시도 당진형 뉴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진시는 현재 그린 뉴딜 관련해서 총 30개의 선도 과제를 구성했고요. 현재 R200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에너지 산업 전환, 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무상교통 시행 및 버스 공영제 추진, 당진형 뉴딜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등 이렇게 5개의 중점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내년 2021년에는 당진에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 그리고 충청남도 체육대회 등 큰 행사, 굵직한 행사들이 개최가 됩니다. 행사 개최 취지와 또 소개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코로나가 장기화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큰 두 가지 행사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먼저 2021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의 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인데요. 2021년 8월 21일이 김대건 신부 탄생일에 맞춰서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주 행사를 치르게 되고요.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부님이 전하셨던 평등, 사랑 등 인간 존엄 사상을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한국사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21년도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가 저희 당진시에서 개최하게 되는데요. 뭉쳐라 당진에서 피어라 충남의 꿈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20만 충남 도민들이 화합체전으로 가장 인상에 남는 그런 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쓰레기가 없는, 또 일회용품이 없는, 또 플라스틱이 없는, 화약이 없는 사무체전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동장 정비, 또 체육시설 합충을 위해서 착실히 준비해서 안전한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